오늘 MC를 합계된 방탄소년단 정국입니다.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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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보내주신 질문 드리니까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댓금들을 살펴볼까요? 뮤비 역대급으로 멋있고 오빠들의 연기도 짱짱인데 연기 바꿔서 보여주세요. 하나씩 꺼주시면 내가 내꺼 걸리면 어떡해?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준다는 거야. 업그레이드 하면 뒤로 돌아보면서 가다가 가다가 그렇지 야 세게 때렸네 아니 세게 때리는 거 좀 모르는 거야. 진짜 맞다. 맞아야겠네. 원래 친 거 아니야? 제가 이쪽 속고상 할게요. 어 그럼 너 퀴스신 있는 거 아니야? 자 속고상에 지나가시면 돼요. 난 자전거 타면 되는 거 아니야? 두 공군을 강타하는데요?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은데요? 네. 심화 형 고기 중이야? 고기 중이야? 고기 중 하나에 뛰어가야 돼? 안 뛰어! 시발요 고기가 연기해야 된다 생각해 고기가 연기해야 된다 생각해 고기가 연기해야 된다 생각해 정말 명칭 연기잖아 아 더구나 한쪽 눈썹을 들어주시면 돼요 마시고 다리 꼬고 있다가 한쪽 눈썹을 들어주는 중 재정상에서 음복을 찾는 느낌 응 전 정국이 촌농바라 먹는 신인데 어크레이드 1, 2, 3, 2, 3, 4 정말 잘했습니다 형의 명품 연기를 또 보여줄게요 타격 4, 3, 4, 2, 4 아 모르겠어 아 봤어? 아니 뭐 봤어? 뒷모습 뒷모습 조심히 달아 야 내가 석고장 해줄라 했는데 메인 요니 선수를 닮은? 아니, 입을 조사한 눈이 있는데 억울하게 하세요, 해보세요 자, 보여주세요, 시작! 영원히 드셨어요? 아니, 이것은? 아니, 이것은? 맞아, 이거 남아야 된다고 나도 이거 남았어 하하하하 자, 어떻게 해서 댄스는 끝나지만 잠시 후 방탄소년단의 무대가 시작되니까요 영원히 드세요